안녕하세요. 한국투자증권 한지아입니다. 화창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쾌한 하루 시작하고 계신가요? 한지아와 함께하는 투자의 아침,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CPI 발표를 하루 앞둔 가운데 PPI가 발표되었는데요. 예상보다 높은 수치가 발표되었지만 전월 대비로는 둔화되었다는 평가에 투자자들은 안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중 9월 FOMC 의사록도 공개되었는데요. 연준 위원들은 긴축적 통화 정책을 충분히 길게 유지해야 된다는 점에는 동의했지만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습니다. 장기채 금리가 하락하면서 뉴욕 증시는 나스닥을 중심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시장 참여자들의 주요 발언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건 스텔리 자산운용의 포트폴리오 전략가는 금리 하락까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앞서 오늘 발표된 PPI가 예상보다 높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모건 스텔리는 이번 PPI가 시장 금리 추가 상승 가능성을 암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내일 미국 대형 은행들의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어닝 시즌이 개막할 예정인데요. 뱅크 오브 아메이카가 3분기 실적이 긍정적일 것이라는 전망을 전했습니다. 예상치를 상위하는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이 많을 것이며, 연간 실적 가이던스 역시 상향 조정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었습니다. 이어서 특징적인 종목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PD코엔에서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전했는데요. 생성형 AI와 유리쿼터스 가속화라는 두 가지 혁신 분야는 아직 성장 초기이며, 엔비디아는 해당 분야에서 돋보적인 위치라고 평가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올해 200% 상승했지만, 추가적으로 50% 이상의 상승 여력이 존재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다음은 덴마크 바이오 기업 노보노디스크 강세 소식입니다. 바이오 기업 노보노디스크는 당뇨병 치료제 오젠픽의 신장 보호 효과에 대한 임상시험이 긍정적이었다고 전했습니다. 긍정적인 결과로 임상시험은 조기 종료한다고도 발표했습니다. 노보노디스크 주가는 강세를 보였지만, 신장 투석 장비를 생산하는 의료장비 업체 다비타나 백스터 등은 약세를 보인 점, 함께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에너지 기업 엑슨 모빌의 약세 소식입니다. 중동 지역 분쟁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이 원유 생산 지역은 아니라는 평가에 유가는 이틀째 하락했습니다. 엑슨 모빌은 이날 파이언이어 내추럴 리소시스 인수 소식을 전했는데요. 595억 달러라는 인수 비용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주가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인수 대상인 파이언이어 내추럴 리소시스 주가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지만, 일교차로 감기 걸리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네요. 환절기 건강 유의하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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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